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 이유가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상담, 세금 상담을 하면 자산이 참 많으신 분들을 봅니다. 그 자식 부대에서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데 아버지가 다 이렇게 부자예요. 수천억 대부터 수백억 대까지 수십억 현금만 수십억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보면 5천억을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일단 돈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5천억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같이 가서 이렇게 밥을 먹어도 서빙하는 아주머니 두 분한테 이리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갑에서 돈 열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3천원씩 줍니다. 3천원 그러니까 지폐가 나오길래 3만원이 나올 줄 알았더니 3천원씩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푼돈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해요 푼돈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그 푼돈을 아낀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재벌 회장님도 술집에 가서 웨이터가 가니까 이렇게 만 원을 줬단 말입니다. 만 원을 주니까 웨이터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는데 오우 너 왜 그냥 거슬러 줘야지 이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숫자에 무진양 밝아요. 숫자에 밝아요. 보통 밝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골프를 쳐보면요. 상대의 호주머니에 돈 게임을 할 때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훤히 알아요. 훤히 알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게 누가 돈이 얼마 있는지 제가 제 호주머니에 몇 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그릇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더라. 이분들은 무에서 율을 청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독한 분들이 많아요. 대체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분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제 말이 아니고 공통적인 말이에요. 이게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금면하고 검소해요. 그러니까 그 돈 저 같은 만 다 쓰고 어디 세계 일주하면서 돈 다 쓰고 가겠습니다 하면 금면 검소해가지고 우리는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못 쓴대요. 쓰라 해도 못 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솔직히 그래요. 모으기만 할 줄 알지 어떻게 됩니까? 쓰기가 어려워요. 인생이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막 잘되고만 쉽죠. 잘되고만 싶은데 이미 애기가 죽음의 시점이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의 황금꼴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욕심을 채우기에 바빠 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비워버린 거죠. 그런다 이거죠. 일단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자기 관리가 철저하죠. 이런 분들이 대체로 이러니까 이제 돈을 버셨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이제 자식의 관계가 과연 좋냐. 부하고 대체로 부를 쓰면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1, 자 2, 자 3, 자 4 이렇게 쓰면 이분의 인색함 이분의 강함 이런 게 있을수록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한번 집에 오면 이 자식들이 다 도망가기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 집이. 그리고 이 어머니는 뭐냐 이거예요. 어머니는 그거를 다 받아주다가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다쳐가지고 빨리 돌아가시는 거죠. 하다 못해 이분이 어디 가서 이제 첩을. 첩을 얻으면은. 첩을 얻고 이렇게 여자 문제가 있으면은 이 본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60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 하고 대체로 어머니가 오래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또 이런 분들은 또 오래까지 사시더라고요. 또 천수를 누리시고. 그러니까 본인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누리고 본인은 혼자 이렇게 사시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식들하고 관계에서 그런다 해가지고 이 자식을 이 부모 입장에서는 재산 있는 사람은 첫째가 이렇게 미리미리 생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사고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안 나눠주고 있다. 이 안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 요양원에 보내버릴까 봐 자식들이. 분명히 부모 입장에서 보면 호로 자식이 분명히 보인다 이거예요. 이들이 똑같은 배에서 나오더라도 다 행동이 틀려요. 행동이 틀린 이유가 뭐냐. 그게 업식이 틀리다. 업식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업식이 다 틀린 거예요. 자기가 어디 전생에서 했던 행위들이 다 틀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는 그래도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모 믿고 그냥 막 개차반처럼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 고생할수록 돈에 힘을 더 깨가지고 돈에 매달리고 돈에 집착하고 돈에 끄달리고 한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 하면은 이제는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금생에는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고 그런다 해가지고 돈 쓰고 다 그 돈 쓰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런다 해가지고 적선하고 간다 그러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은 거의 그렇게 하고 국가한테만 헌납하고 간다 이거죠.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시면 연로하게 되고 이렇게 등 굽으시고 이러면은 분명히 호로자식은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관 병원에 장례식장에 시체관 하나 넣고 거기서 언성을 높아지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집안에 얘네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냐 이거죠. 사람이라는 거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만큼 좋은 게 없죠. 세상의 이치 그 물리를 터득해 가는 게 공부거든요. 공부의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될 수가 있죠.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입지가 강해야 된대요. 사람이 되려면 입지가 강해야 된다. 왜? 이거는 뿌리하고 같은 거이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리지 않느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잘 자라는 거죠. 사람도 입지가 강한 사람은 잘 자라는 것이다. 잘 성장하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든지 부모 재산 믿고 흥청망청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성장을 하겠느냐.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이 호로자식인 것은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부모가 맨날 엄격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이세 이 자식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깊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수천억대 자산가의 아들은 겁상해요. 겁상한데 자기가 권투를 잘 안 돼요. 누가 무슨 권투를 잘하니? 이랬더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권투하면서 자랐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면 막 주먹질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피하면서 자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아버지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아버지 소리만 하면 경기 나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요. 그래도 이 아버지는 믿을 게 자식 밖에 없으니까 장남 하나하고 자식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딸한테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있잖아. 이미 피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를 자식으로 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만 줘야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한테만 줘야 되는 거예요. 아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강하게 때리는 교육시킨다고 막 주먹질 하면서 때리니까 자식이 반감이 있는 거예요. 반감. 그래도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먹고 살려고 나중에 뭐 자기도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해 봐도 결국은 아버지 재산 물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해?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경영 수업을 받지만 마음의 응어리는 영원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항상 내 자식은 효자야 효자 그게 이제 내 재산을 가지고 노리고 있을 때 다 효심을 발휘를 하는 거죠. 이 자식 간의 이렇게 싸움도 고륙상정이 되고 이게 만일 첩의 자식까지 있으면 이복 형제가 되잖아요. 이복 형제. 이복 형제가 되니까 이거는 뭐 이쪽 본처 자식하고 첩의 자식끼리는 100% 싸우죠. 100% 싸우고 나중에 이게 이복 형제가 없더라도 이게 첩한테 준 재산이 첩은 용도불문명 재산으로 해가지고 상속 재산에 가산돼가지고 상속세를 이 본처 자식들이 내면은 아니 첩이 가지고 간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상속세를 내줘야 되냐 세금을 내줘야 되냐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비상속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끼리 싸우다 보면 이쪽에서는 비거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거주자가 있으면 어디 외국에 가 있는 비거주자가 있으면 상속세 신고 내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봐가지고 그 재산 찾으려고 이렇게 6개월 동안 내년 이렇게 한국에 머무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제 직장이 있고 뭐 하다 보면은 외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동생들이나 형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재산을 빼돌려 버리고. 숨기기 바쁘죠. 상속 재산을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만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설령 알아더라도 여기서 일 처리하다가 이렇게 더 빼버리고 현금, 예금이 만일 뭐 어머니한테 무슨 예금이 현금, 예금이 많다면 뭐 몇 십억씩 있어요. 칠십억, 팔십억, 백억도 있으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딸들이 몰래 이제 얼른 모시고 가버리는 거죠. 모시고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아파트 얻어가지고 감금시켜 버리고. 실제로 어떤 이렇게 자식들끼리 싸우는 집안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여자가 이제 딸이 큰 누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둘 있고 이랬는데 거기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딸 둘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좋은 약이라고 드시라고 하고 어머니도 이거 좋은 약이라고 드시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는 거기에다가 그 약물 중독을 시켰다. 그렇게 해서 빨리 돌아가시게끔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권력 상정이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검찰에 다 고소를 하고 뭐 하고 재판 받아야 되고 뭐 하고 무혐의 받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고소하고 또 고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담하신 분들도 12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권력 상정을 하다가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있어가지고 더 고민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인연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과연 실체가 있느냐 이거죠. 인연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됐을 뿐요. 빚 받으려고 어떤 채권자인지도 모르겠고 빚이 없으면은 절대 인연이 안 된대요. 빚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다 서로 간에 연기법이여 가지고 빚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편한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 한다 이거예요. 인과법하고 연기법 외에는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없는 그 세계에서 뭔가가 서로가 빚을 지고 있었겠다. 악연의 연고리가 있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는 1대 2대 3대 돈을 보는 고통 밖에 없고 돈을 아버지 보아가지고 같이 쓰는 고통 밖에 없고 3대는 돈을 쓰는 고통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때에서 돈을 더 벌고 더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일을 안 해버리죠. 믿고 뭐를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거 그러니까 애기가 입지가 부족해요. 입지가. 입지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기서 망할 가능성이 크다 얘기하는 거죠. 이 3대에서 오히려 사업이 번창했다. 그거는요. 1, 2대 사업이 망한 거를 3대가 부흥을 시킨 거죠. 그런 경우가 많죠. 잘 나가는 집안에서 3대가 더 부흥을 시켰다. 그거는 드물죠. 그리고 이제 이미 시스템화 돼가지고 옆에 참모들이 많이 뭉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기업으로 이렇게 기업체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메커니즘이 되니까. 그런데 보통 일 때는요. 회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회장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거는 공식 직감이 아니에요. 등기부의 이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장들이 다 회장한테 다 결제를 맡아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한 소리 하죠. 큰 소리 나죠. 이런 분들은 당시에 싫은 소리 듣는 거를 아주 싫어라 해요. 그러니까 소 되새김질 하듯이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표를 안 내더라도 나중에는 꼭 토사구팽을 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번씩 옆에서 겪으면 참모들이 어떻게 됩니까? 쓴 소리는 전혀 안 하죠. 좋은 소리만 하죠. 뭐 하든지 회의가 두 시간씩 세 시간씩 길어져도요. 거기에 가만히 숙이고 있는 겁니다. 싫은 말 하면 찍히니까. 이러니까 이런 회사는 가보면 다 침을 해요. 생기도 없고. 그러니까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업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집착을 하죠. 부동산. 부동산에 집착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 건물 한 건물에만 한 달에 1억 넘는 임료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믿고 어떻게 됩니까? 건물 관리 하나씩 건물 하나씩 이렇게 차지하려고 관리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사회들도 들어오면은 사회들도 이제 뭐 하든 직업 버리고 그냥 편하게 지낸다 하고 하는데 편하게 지내면 뭐 어떻게 됩니까? 뭐 흥청망청 놀고 뭐 다 그러잖아요. 또 여자 찾아서 돌아다니고 술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가정에 또 분란이 일어나고 다 그런거죠. 여자는 또 여자들은 돈 쓸어 다니고 남자는 남자들은 돈 쓸어 다니고 그러니까 또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불 10년이라 하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한들 10년을 못 가고 화무십이롱이라 했습니다. 꽃도 10일 이상을 못 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질 모르고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거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귀불망천이라 하잖아요. 귀불망천. 사람이 성공하면 꼭 그 어려움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무불망빈 그러니까 부자가 되더라도 가난할 때는 항상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원을 하는데 부자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1대 2대 3대라도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건전한 사고방식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도박이나 오락이나 섹스나 마약이나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니까 주가 조작하고 막 여기에서는 제조업에서도 이쪽에서는 제조업을 안 하려 하죠. 왜 그런 거 하냐고 하면서 금융업 한다고 금융업을 하는데 그게 주가 조작으로 금융업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옆에는 이제 항상 로비스트들 있죠. 관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씩 이렇게 숟가락 얹어 가지고 돈 빼먹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대체로 이래서 이제 3대를 못 간다고 하는데 최부잣집 같은 경우는 3대를 이상을 갔잖아요. 10대까지 300년 이상을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돈을 더 벌어라 이렇게 한 말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뭐든지 스스로 처연하게 지내고 남아간에 온화하게 대하며 일이 없을 때는 맑게 지내며 유사시에는 용감하게 대처하고 뜻을 얻었을 때는 담담하게 행동하며 실의에 빠졌을 때는 태연하게 행동하라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따뜻하게 해라 그러니까 마음 쓰는 법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덕을 쌓는 집안하고 업을 쌓는 집안은 틀리다. 덕을 쌓으면 올라가는 거고 업을 쌓으면 내려가는 거고 망하는 거고 이건 흥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3대를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대를 갈려면 일단 심성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행위를 해야 된다.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니까 부모는 자식을 아니 자식들은 부모의 행위를 보고 배우지 않는 이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행위가 그대로 자식한테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부모는 행위를 잘 해야 된다. 욕심을 낸다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복을 들어오게끔 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악착같이 막 이렇게 주먹 써가면서 남을 앳꽂이 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꼴 봐가면서 이렇게 그 부모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인하게 이렇게 돈을 벌지는 몰라도 그 기운이라는 게 옆에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도요 이렇게 남을 막 이렇게 몰아세우고 막 자백에 자백에 강요하고 이런 거를 자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기운이 집안에 들어가면 누구 하나는 다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면서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따뜻한 기운을 가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강한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그나마 돈을 버는 건데 결국은 나중에는 돈은 못 가져가고 마음의 행정만 어떻게 됩니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하나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감정은 순간이고 흔적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흔적이 깊어지면 골이 깊어진다. 결국 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가슴석 깊은 곳에는 허물과 회안이 쌓이게 된다. 우리말에도 기분이 좋으면 날아갈 것 같다. 기분이 나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가라앉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있듯이 좋은 것은 위로 발산되고 나쁜 것은 아래로 침전된다고 한다. 남 욕하고 시기하고 험잡고 화내는 일이 기분이 좋아질 것인가. 막상 속이 후련할 것 같아도 그 분노의 파장이 커지면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살인죄나 상해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대부분이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사소한 말에도 화를 낼 정도로 진심, 즉 성내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억제하지 못한 결과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다 하지만 바람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갈대와 같이 외부 자극이나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쏠려다니다 보면 마음의 안전과 평안을 갖지 못하고 실속 없이 분주해지고 그러다 보면 항상 마음이 지치게 된다. 사람이 살면서 남는 것은 삶의 흔적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안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소탐 대실의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무엇을 해보려고? 용을 쓰다 보면 본성을 거스르는 마음의 칼자국을 스스로 내기 쉽다. 이렇게 해서 잘되면 좋겠지만 스스로 짐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잘되리만 말할 것이며 만일 자란다면 그 자국은 점점 더 깊게 그리고 더 깊게 베이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은 마음의 흔적은 돈은 못 가져가요. 그런데 마음의 흔적은 자기 삶의 흔적은 다 가져간다. 거스란히 자기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기운은 결국은 자식들한테 다 물러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끼리 막 권력 산쟁을 했는데 싸우고 재산을 또 뺏어가고 지분도 안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잠을 못 잤대요. 분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참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걸 내가 찾으려고 하지를 안 했대요. 찾으려고 하면 일단 피가 거꾸로 쏟으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욕심을 버렸대요. 욕심을 내렸대요. 그냥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내가 번 것만 지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입니다. 일단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먹으려고 했다 이거죠. 이제 먹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뺏어 갔던 그 자식 그 동생이 지금은 세금으로 또 세금 폭탄 맞아 가지고 그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재산을 그렇게 남의 것 뺏어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재산 부리려고 욕심부리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세금 폭탄 맞아 가지고 세무제산 맞아 가지고 다 거들났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큰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몰래 빼돌렸대요. 또 도장을 위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빼돌렸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그거를 알고 화를 냈지만 크게 화를 내기보다는 일단 유유하게 유유하게 화를 냈다 이거죠. 아버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큰아버지 집안을 이렇게 지금 보면 자식들이 다 변변치 않은 다 변변치 않게 됐다.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다 집에서 이렇게 치과하면서 피피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꽉 차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없다 이거죠. 강물만 무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시체되어 가지고 떠내려 가는 걸 볼 것이다 이거죠. 결국은 자기가 그 악한 기운을 몸속에 세포 속에다가 팍 집어넣는데 세포가 견디겠느냐 이거예요. 세포도 경건한 것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 독기를 독한 기운을 집어넣으면 세포가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못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살겠다고 이렇게 퍼져 버리는 게 그게 결국은 암이다 이거예요. 한 15년 정도 못 살겠다고 힘들게 해 버리면 결국은 본인이 먼저 죽는다. 발병한다 이거죠. 암이 다 스트레스 아닙니까? 뇌절증으로 딱 떨어지는 것도 그것이고요. 다 그렇습니다. 피가 끓어 버리는데 혈압이 안 올라갈 것이 어디 있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순간에 스트레스 받는데 뭐든지 수축이 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터지는 거죠. 찌든다 하잖아요. 찌든다. 찌든다는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혈관이 그냥 콱 수축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생을 사는 과정이 성근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성근을 키우는 과정은 부처님도 그랬고 약대 현인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착하게 살아라 했지 약하게 살아라는 점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깨달음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경우가 참 드물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젊어서부터 공부해라 공부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공덕을 쌓고 업은 소멸하고 불사르고 그런 과정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입지가 강해야만이 이런 몸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외관 이런 거에 휩쓸리지가 않는다. 돈 명예 지위 막 이런 거 휩쓸려 가지고 일생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거에 우쭐해 가지고 목을 이렇게 쳐들고 허세 부리고 고모풍선에 바람 나가듯이 불풀려 가지고 한번 톡 치면 톡 하고 터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 살아서 뭐 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항시해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데 있는 거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 그거를 좋은데 쓰기도 더더욱 어렵다. 결국은 돈이라는 건 내가 쓰지 않으면 내 돈도 아니고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업동이들 이 자식이 자식 하나 하나 하나가 다 업동이고 업동이고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다 업이에요. 업동이들 업동이들 하고 업동이들이 서로 만나는데 업에 충돌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좋겠느냐. 그래서 항시 현인들이 하는 말씀이 다 뭐든지 내려놓고 매이지 마라 매이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재산 상담 창석서 상담 이런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돈에 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항시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도 다 전문가 나름이 따로 있어요. 다 결이 틀립니다. 그러니 항시 좋은 전문가 자기하고 인연이 되는 전문가 꼭 찾으셔가지고 상담을 항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인색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푼돈 아끼는 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큰 돈 나가게 되고요. 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그런 푼돈을 아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업의 피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상담을 절대 상담에 인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재산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